음악 페더를 웨이의 골프 신동이라고 알려진 성재현 군이 전국대회인 허리케인 주니어 골프 투어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페더를 웨이의 한인 골프 신동으로 알려진 성재현 군이 미국 전역에 32개 주 주니어 골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허리케인 주니어 골프 투어에서 또다시 기염을 토했습니다. 성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내셔널 골프센터에서 열린 허리케인 주니어 골프 투어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군은 올 한 해 동안의 대회 성적을 종합한 위너스 서클 순위에서 10세 이하 부문 종합 1위 그리고 18세 이하 부문에서 역시 종합 1위를 기록해 내년 2월 바하마 알바니에서 열리는 주니어 골프 영웅 탑10 초청 경기에 주최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군은 올해 각종 대회에서 모두 12번의 웃음을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전국에서 10세 이하 주니어 골퍼 중 최강의 선수로 등극했습니다.